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목은 CS윈드고요. 코드번호는 112610입니다. 자, 우리 CS윈드 같은 경우에서 61선의 저항을 좀 받으면서 조종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공간, 이 공간들을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추종을 해나가면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폭력,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들이라든가 장기적인 그런 성장성이라든가 이번에 그린 뉴딜 관련 정책들의 미국의 그린 뉴딜 관련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라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월 22일에, 4월 20일, 23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이때 풍력이라든지 기후정상회의의 안건이 그겁니다. 맹점이 그거예요.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탄소재료를 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각국에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양강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강 그 다음이 풍력이에요.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걸 친환경 에너지 그런 것들로 문제가 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 정책 그리고 기후정상회담 이런 부분의 스케줄들이 좀 예정이 서서히 나와주면서 모멘텀으로 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요인들이 기대 요인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실적을 앞으로 증가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추정치를 반영을 하는 것들이 선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이거를 반영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스케줄적인 부분들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중심을 포인트로 잡고, 포인트로 잡고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풍력발전타워 1위 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정책에서 간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겠다라는 부분들로 미국의 공장을 또 증설을 하려고 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들어왔었던 겁니다. 다만 미국의 투자를 단행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아래에서든 위에서든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파동을 보이면서 추시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텐데 지금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받으시면서 주가가, 평균 단가가 관리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권리락 이렇게 평균 단가가 좀 이 구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 단가 관리를 이 파동 추세적인 부분 이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단가를 계속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지금까지 다 여기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잡았다 요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61선에서 돌파를 하는지를 포인트로 지켜보되 조정을 받으면 비중을 숙소하셨다가 아래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또 확인되는 움직임을 또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계속 꾸준하게 매수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손실폭이 커지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느끼시고 있다면 잘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그게 대응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마 조정을 받고 있네? 여기에서 평균 단가를 조절해야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주가가 조정을 받네 매수했는데 왜 떨어지냐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고 내가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이 기업을 바라보는 마인드 이 기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1선에서의 지지구간 또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좀 되겠지만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평균 단가를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스케줄적인 부분들은 4월 20일 기후정상회담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제가 이전부터 제가 유상류자 무상류자 하기에는 제가 12월 아마 1월 달부터 계속 브리핑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이전부터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은 보고 오세요.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오늘 또 주가가 다르고 어제도 다르고 또 내일도 다를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지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지 이 종목을 매수 추천한 건 아니지만 저의 그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100%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뭐 제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대신에 주가가 여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반등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아게 하시면 된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전부터 이때부터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쯤 와서 보니까 한 가지 댓글이 딱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몇 번 맞췄다고 우쭐거린다. 제가 맞췄다라고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맞춰가지고 수익을 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그런 의견들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소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수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쭉 내려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미래에서 벤처투자 현재가 9450원 1차급효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트리 현재가 12400원 1차급효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차급효가 22250원 손절가 2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에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줍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지노믹트릭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종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수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트레이딩으로 딱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결과 정리 이렇게 장이 종료가 되면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나옵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믹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무료추천 드리는 종목들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 수익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손실을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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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